데뷔 전부터 K-POP 씬에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죠. K-POP 대형 기회 대중 라이즈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정식 데뷔 무대 전에 선공개 곡으로 가장 먼저인가를 찾아주셨는데요. 아주 씩씩하고 패기 넘치게 한 번씩 인사해볼까요? 제가 아주 씩씩하고 패기 넘치게 한 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파이팅을 맡고 있는 성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멋쟁이를 맡고 있는 원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즈에서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은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전 피지컬 라이즈 막내 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유쾌함을 맡고 있는 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 개그쟁이 승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비타민을 맡고 있는 셔타로입니다. 와우. 네 모두 반갑습니다. 더욱 반가운 분이 있죠. 바로바로 성찬 씨. 성찬 씨가 인과 전직 MC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제가 항상 인기가요 MC 하러 왔는데 오늘 라이즈로서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밤에가 새롭고요. 오늘 저희 라이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MC 세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극과 극 삼반된 매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라이즈가 총 2곡 사이렌과 메모리즈를 준비해 왔는데 먼저 사이렌부터 은석이 형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이렌은 90년대 힙합 장르를 재해석으로 저희 데뷔와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와우 네 저희 메모리즈는요 저희 7명의 멤버들이 같은 꿈을 꾸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를 가사에 온전히 담은 곡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저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바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제가 또 은석이 형이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와우 뮤직 스타트 너무 멋있는데요. 아니 오늘 무대도 무대지만 2주 뒤 정식 데뷔곡 무대도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참고로 영화에서는 개봉 전에 예고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식 데뷔곡 예고편 짧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겟어 기타 한 소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겟겟겟 겟어 기타 겟겟겟 겟어 기타 겟겟겟어 기타 네 겟어 기타는 2주 뒤에 무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아 네 야심차게 준비한 라이즈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돌아온 카리스마 여전사 에버글로우의 무대부터 뮤직 겟어 기타